일가ING 뭘 타지? 아, 뭘 타는 거야. 빅빅박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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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몬드의 URB의 5위, 6호 세상에.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. 아 못 잃고 있다고 진짜 어떡해 아 다윤아 나 혼자여서 이 생각했어 진짜 대형사거든 다윤아 언니들이 나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 너 현장에서 펜프리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만 나 못하게 왔잖아 첫 번째. 여기 이런 예약볶음 엑소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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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기회 지효 언니 이거 어떻게 된거죠? 아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수많은 질문들 사이에서 아 근데 이런걸 워낙 해 팬들이 맞아 효과한다 이게 뭔지요? 아 그런거 연예가 준거 같은거 아 이제 밖에서 했던거 한강 그게 왜 크게 해 아 정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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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도 한강을 하세요 거기에다가 어 정연이 정연이 정연이